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똥아시대 자 가자 follow follow me 이거는 사연은 지보자분이 직접 사연을 여기에 대한 사연을 해서 톡으로 보내주신 건데 이곳은 어디 어디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라고 지은 아파트였는데 한 사고로 인해서 땡땡 거기가 떠나게 됐고 저 아파트는 살았던 흔적만 남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저 보이는 아파트 2층 맨 왼쪽에서 물체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집만 유일하게 따뜻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넣어주고 제보를 주셨어요 아 제보 주신 정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헐! 보입니까? 안보여라 건물 건물 무지하게 커버러 건물 무지하게 커버러 무지하게 커버러 건물 무지하게 커버러 뭐 건물 무지하게 커버러 진해부네 왓마 이거 싹 돌아다니려면 새 빠져버렸다 새 빠져버렸어 우선 들어가 봅시다 우선 들어가 봅시다 우선 들어가 봅시다 진해부인데? 진해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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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냐? 누구있냐? 진해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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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지금 돌아댄게 오바던거 아니다 오바던거 아니다 오바던거 아니다 뭐야 저 타이거는 뭐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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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뭐가 돌아다니네? 뭐하러 돌아다녀 뭐하러 돌아다녀 뭐하러 돌아다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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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짚죠? 누구야? 뭐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냐? 뒤에 누구냐? 온 뒤에 누구야?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 마라 뒤에 누구냐? 어디있다 지금? 안에 누구있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분명히.. 분명히.. 나 손을 봤어 분명히 봤어 누구야? 어디로 갔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야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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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저거.. .. .. .. please.. .. .. .. .. .. .. 잠시만요 뭐야? 뭐야? 잡고 있던거 누구야? 누구냐? 누가 잡고 있었어? 누구야?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나온거에요? 어디로 나온거에요? 도대체.. 자꾸 숨어서 걸어.. 자꾸 숨어서 걸어.. 내가 왜.. 뭔데? 자꾸 왜 숨어서.. 자꾸 왜 이렇게 쳐다보냐? 뭔데? 얘기해 봐라.. 얘기해 봐.. 얘기해 봐.. 얘기해 봐.. 뭐야 나 여기 있을 때.. 여기 들어왔다 갔네.. 여기 들어왔다 갔네.. 뭔데? 여기는 여기.. 여기 계단 쪽에서.. 뭐에요? 뭐냐고? 뭔소리야? 방금 뚝뚝뚝 긁은 소리 뭐야? 방금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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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은 소리가 없어.. 방금 뚝뚝 긁은 소리가 없어.. 방금 뚝뚝 긁은 소리가 없어.. 누구야? 누구야? 나 방금 전에 여기 있을 때 계속 돌아다니잖아..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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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네.. 자꾸 숨어 다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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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여기를 자꾸 못 따라 놓고.. 여기서 왜 자꾸 맴도는거에요? 여기서 왜 자꾸 맴도는거에요? 나와보세요 나와봐라 나와보세요 나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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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인데.. 크게 얘기해 이것 때문에 여기 있었냐? 이것 때문에 여기 있었냐? 걸귀어 뭐여? 걸귀어 뭐여? 제사판 못 먹어? 걸귀어? 제사판 못 먹어? 말했던 방이 지금 이 방이야 온기가 느껴지고 검은 양체가 보였던 곳 그래서 일반 시청자가 제벌을 줬는데 여기에서 검은색 경찰을 봤다고 해서 밑에서 일반인이 봤을 정도면 그 귀신은 정말 개악기란 소리야 안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없어? 여기서 봤을거 아니야 여기서 봤을거 아니야 여기서 봤을거 아니야 뭐야? 사람이란 소리야? 사람이란 소리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점은.. 분명 이청문에서 봤을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가 쇠파이프가 있어 지혜 보자가 분명 이청 끝에서 봤다 했거든 그리고 공기가 느껴졌다고 했거든 지금 내가 들어왔을때는 아무것도 없어 있는거는 쇠파이프가 하나.. 쇠파이프가 분명 이래서 봤을거 아니야 이렇게 만져.. 누구를 나오냐? 뭐야 방금.. 이리 간거 누구야? 이리 간거 누구야? 이리 간거 누구야? 이리 간거 누구야? 이리 간거74 있어! 있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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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말아라 잡았다! 이사람.. 뭔 소리야? 넌 거기서 뭐하냐? 너 거기서 뭐하냐? 거기서 뭐해? 하자! 하자!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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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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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벽 뒤에 누구야? 벽 뒤에 누구야? 벽 뒤에 누구야? 벽 뒤에 누구냐? 도대체 밖에 없다 도대체 밖에 없다 대단히 로아 로아 로. 로아 로아 dass moved consolid 누구야? 거기있어?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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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 밖에 없다 도체 밖에 없다 숨지 마라 숨지 마라 숨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신발을 가져갈라 했어 신발을 가져갈라 했어 방금 신발을 가져갈라 이 신발이 왜? 뭔데? 뭐가 움직인다 또 움직인다 너무 움직인다 도망가지 마라 근데 내가 꼬마 형체를 받거든 반복 어디에 들어간거야? 이 새끼가 어디에 들어갔어 어디에 들어갔어? 여기 계단 쪽에서 뭐하냐? 계단 쪽에서 뭐해? 어? 계단이 아니였네? 계단이 아니였어 엄청 강하다 지금 너무 쎄다 이거 기운이 너무 쎄 뭐야? 거기 뒤에? 뭐야? 너 장난 그만해라 거기 있는거다? 거기 있는거다? 제발 도망가면 안된다 제발 거기 있어 안돼 와금살이 뭐야? 와금살이 뭐야? 케이? 뭐야? 누구야? 여기 봐라 누구야? 너 뒤에 누구야 진짜? 너 뒤에 진짜 누구야? 너 뒤에 진짜 누구야? 너 뒤에 진짜 누구야? 얘기해봐 얘기로 하자 도망가면 안된다 도망가면 안된다 도망가면 안된다 도망가면 안된다 진짜 누구야? 도망가면 안된다 도망가면 안된다 거기에 대해 너.. 뭔 소리야? 자꾸 찌찌찌 소리.. 누구야? 진짜.. 뭐지?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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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봐 한번봐 뭐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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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왔냐? 이게 네 방이냐? 이게 네 방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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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 있었네 여기가 옮겨 놓은 곳이 아니에요 아까 끌렁절이 들렀죠? 형 말이 시작 일 일 일 일 이거 못 보일거 같아요 이거 못 보일거같아 이거 못 보일거같아 나갔어 나갑시다 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